예,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모레 열리기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에 청와대에 근무할 당시 언론사 인사 개입이나 불법 사찰에 관여했다는 의혹, 그리고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 아마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동관 후보자가 정식 임명되기도 전에, 요즘 방통위가 KBS와 MBC를 둘러싸고 시끄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여권 입장을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곳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좀 길죠. 줄여서 과방이라고 하죠.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제 옆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 민주당 의원은 이 자리에 없고, 또 아시다시피 언론현업단체에서는 이동관 후보자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도 많이 내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데 언론현업단체의 사람도 이 자리에 없기 때문에 제가 약간 인터뷰를 불가피하게 토론 형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 진행하는 스타일이 어떤 이슈건 간에 토론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편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관 후보자 관련한 질문은 좀 뒷부분에서 하기로 하고요. 먼저 방통위가 얼마 전에 KBS 남영진 이사장 해임 의결을 했고요. 해임이 됐습니다. 대통령 제가까지 받아서. 그리고 MBC 박문진 이사장, 권태선 이사장이죠. 해임 절차를 지금 밟는 중입니다. 속전속결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 방통위가 원래는 5인 합의제 기구인데, 여권 추천 2명의 위험만으로 지금 이렇게 속전속결로 되고 있어서, 이게 절차적으로 과연 정당한 것이냐, 이런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답변을 주실까요? MBC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관이 혼자 있는 기관 형태를 독임제 기관이라고 하고, 방통위처럼 여러 분이 있는 기관은 합의제 기관으로 하지 않습니까? 방통위는 5분이 방통위원이 있고, 그중에 방통위원장이 있는데, 그런데 이게 임기가 다 다릅니다. 임기가 다 다르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방통위원 5분이 동시에 있는 경우가 사실은 조금 예외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방통위원이 2분 있고, 민주당에서 추천하신 채민희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법조체에서 자격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5명이 없는 상태이기는 하나, 이게 방통위 구성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임기가 다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2명이 결정하기에는 워낙 사안들이 중대해서 아마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방통위가 일상적인 결정들도 많이 하니까, 그런 결정을 2, 3명이 한다면 아마 문제가 덜 됐을 것인데, 이렇게 KBS 이사장 해임이라든가, MBC 이사장 해임 절차, 이런 것들은 워낙에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2명만으로 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문제제기인 것 같긴 합니다. 충분히 문제제기는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또 지금 KBS 이사장이나 박문진, MBC 이사장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영향력이라든지, 중요성에 비추어서는 과연 이것을 계속해서 시간을 끄는 것이 맞느냐, 그런 측면에서는 좀 빨리 문제가 제기됐을 때 처리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됐을 때 처리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남영진 전 이사장은 아무래도 지금 효력전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이번에 해임된 이유를 보면, 그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KBS의 방만 경영을 방치했다, 이 부분이고, 하나는 법인카드의 부당 사용 의혹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전자, 그러니까 방만 경영을 방치했다, 이 부분은 얼마 전, 몇 달 전에 있었던 감사원 감사에서, 사실상 그런 방만 경영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 지적은 없었던 것으로 지금 그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법인카드 부당 사용 의혹에 대해서도 지금 권익위 조사가 진행 중인데, 결론이 나기도 전에 이렇게 해임하는 것이 맞느냐, 이렇게 지금 반론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약간 좀 보충적으로 설명드리면, 방금 앵커에서 말씀하신 두 가지 이외에도 경영 평가 보고서에서 불공정 방송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사회에서 6월 초에 사실 그걸 삭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송법과 KBS 규칙에 따르면 그런 어떤 경영 평가 보고서를 삭제할 수 없도록 했는데, 그런 것하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방만 경영 문제는 1, 4분기까지 KBS 적자가 450억이 났습니다. 작년 한 해 100억이 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경영상의 문제가 좀 심각하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체 KBS 직원이 한 4,6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예를 들면 무보직이 1,660명입니다. 저도 무보직입니다. 무보직 중에서 그게 인건비 한 1,500명인데, 그리고 1억 이상이 전체 직원 4,600명 중에 한 50%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저런 결과로 지금 현재 1, 4분기에 적자가 지금 450억 났다. 이것은 일단 수치적으로 굉장히 지금 심각한 문제고, 그 작년부터 이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지금 움직이고 있지 않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사장으로서는 굉장히 좀 자격이 의심스러운 건 큰 문제가 아닌가 싶고, 그 이외에도 지금 현재 근육에서 조사를 하고 있던 이런 문제도, 법인카드 부분. 네, 과거 KBS 강규영 이사가 김밥 몇 천짜리 먹다가 지금 했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비교할 수 없는 금액 내지는 사유,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건 아직 결론이 나오지는 않으신가요? 네, 안 나왔습니다만 일단 그 사건은 분명한 사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로 해서 해임이 된 게, 과거의 사회에 비추봤을 때 이게 좀 지나친 해임이다, 저는 좀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그 무보직 말씀하셔서 잠깐 제가 설명드리면, 저도 무보직이지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보직이 많다는 것이 일을 안 한다는 것과는 별개라는 거죠. 그건 제가 좀 한마디로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팀장도 아니고 부장도 아니지만,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무보직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보직이 일하라고는 관계없지만, 어쨌든 무보직이 이렇게 지나치게 많다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무보직이 적고 간부들이 많으면 그것은 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왜 다 부장 주고 과장 주냐, 팀장 주냐. 무보직이 오히려 많은 게 좋은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전체 지금 KBS의 경영 전체 총 예산은 1조 한 5천억 몇백억 되거든요. 거기 차지하는 인건비 비중, 그리고 인건비에서 차지하는 억대 연봉, 이런 것은 분명히 타 방송사하고 비교해서는 굉장히 경영사의 문제는 있다, 이렇게는 보이집니다. 그 부분은 KBS나 언론 관련 단체에서 반론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말씀드리겠고, 아무튼 알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여권 입장을 제가 또 들어보는 자리이기도 하니까, 그런데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이나, 권태선 박문진 이사장 해임 추진은, 전국적으로는 KBS 사장, MBC 사장을 교체하기 위한 어떤 수순 아니겠느냐, 이런 관측들은 언론에서 꾸준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거는 신임 KBS 이사장, 또 방통위원장 등등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다 유동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된다, 이렇게 미리 얘기하는 것은 너무 빠른 예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합리적 추론이라고 보기도 힘듭니까? 글쎄요. 제가 끝까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공의원 개인적인 견해를 전제로, 왜냐하면 지금 언론에서 계속 이 사안들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이유가, 결국에는 KBS의 경영진을 교체하고, 어떤 보도의 방향성이라든가, 보도의 어떤 색깔, 내용, 이런 것들을 정부 여당이 좀 통제하거나, 어떤 특정 방향으로 좀 유도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제기가 옳든 그르든 간에, 그런 합리적 추론들이 있는 것인데, 이런 추론 자체도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보십니까? 저는 방금 앵격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 정부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보도를 통제한다? 이게 지금 신군부 시절도 아니고, 저렇게 우리나라 지금 현재 방송 환경상에서 그렇게 될 수도 없고, 돼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너무 편향된 어떤 그런 어떤 방송 구조, 예를 들면 C4 프로그램에 있어서. 출연진 문제요. 네, 출연진의 어떤 불균형의 어떤 문제. 그리고 또 심지어 대통령이나 정부를 건전하게 비판하는 거예요. 당연히 언론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그러나 그게 더 나아가서는 어떤 자막이라든지 화면이라든지, 이렇게 조작된 것까지도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가 반드시 좀 바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확실히 갖고 있습니다. 조작 부분이 있다면 그건 당연히 바꿔야 되겠죠. 그건 정권과 무관하게. 저희 제작진 스스로가 바꿔야 되는 건데. 그러면 제가 좀 집요하게 묻는 감도 있습니다만, 홍 의원 개인적으로는 KBS 사장과 MBC 사장이 그래서 교체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 개인적인 사견을 좀 빌면 상당히 지금 현재 KBS 김희철 사장도 그렇고, MBC 사장도 여러 가지 문제가 분명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KBS 김희철 사장 청문위원도 했습니다만, 청문 과정에서도 문제 있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어떤 KBS의 방망경영, 그리고 불공정 방송, 결국 거기에 대해서는 KBS 경영진의 최고였던 대표로서 저는 책임질 부분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더 묻지는 않겠습니다. 책임질 부분이 상당히 있다는 말씀이 어떤 맥락인지 알겠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정연주 전 사장이 이명박 정부 당시에 해임이 됐다가, 최종적으로 몇 년이 지나긴 했습니다만, 본안 소송에서 이겼죠, 해임 취소 소송에서. 고대영 전 사장도 문재인 정부 당시에 해임이 됐다가, 몇 년 지나서 최종 승소를 했습니다. 지금 KBS 사장이나 MBC 사장이 만약에 해임이 된다면, 그건 역시 법원에서 또 판단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만약에 해임이 이뤄진다면, 그것이 종국적으로는 좀 위법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비판은 아마 따라올 것 같긴 합니다. 제가 문재인 정부 초기에 어떤 적폐청산이라는 강풍이 불면서, 이 언론에서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MBC 김장겸 사장, 또 고대영 사장을 해임시키고, 심지어 이사들이라든지 패널이라든지 하는 그런 어떤 과정을, 지금까지 제가 쭉 살펴봤습니다.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은 저는 다분히 좀 다른 것들이 많다. 그렇게, 그래서 물론 나중에 사법적 판단은 또 사업부에서 할 어떤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미리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때의 어떤 상황과 지금의 어떤 어떤 상황을 저는 동일하게 봐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다른 점이 어떤 부분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KBS 이사장 같은 경우, 제가 분명히 좀 말씀을 좀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확실히 좀 차이가 있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편파방송이나 방송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셔서, 제가 아까 그 인터뷰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을 때, 약간 토론적인 성격으로 제가 인터뷰를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데이터가 있는데, 잠깐 보고, 이걸 토대로 좀 질문을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시사저널이 엊그저께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게 있고요. 시사저널은 해마다 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신뢰하는 언론사가 어디냐라는 조사를, 아마 20년 넘게인가요? 계속해서 조사해오고 있는 매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시사저널인데요. 지금 2019년부터 2023년까지를 보고 계시는데요. KBS하고 MBC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KBS하고 MBC만 좀 놓고 보겠습니다. 순위를 보면, 지금 약간 복잡하게 보이실 텐데, 제가 읽어드리면, KBS는 2019년부터 순위가 2등, 2등, 1등, 1등, 2등입니다. 그리고 MBC는 5등, 3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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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입니다. 시사선을 조사해서, 신뢰도 조사입니다. 영향력 조사도 따로 있는데, 제가 일부러 가져오진 않았습니다. 영향력과는 좀 무관하고, 신뢰도가 편파방송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반증의 어떤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거 볼까요? 시사인입니다. 이것은. 맨 위에 보시면 시사인으로 바뀌어 있죠. 시사인도 해마다 조사를 합니다. 가장 신뢰하는 언론이 어디냐? KBS만을 말씀드리면, 2018년부터 작년까지 조사합니다. 올해는 아직 안 나왔어요. 2등, 3등, 3등, 1등, 1등입니다. KBS가. 수치는 좀 변화가 있습니다. MBC는, 잠깐 전으로 좀 돌려주십시오. MBC까지 보고 가겠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MBC는 5위 내에 없다가, 2020년부터 5등, 3등, 2등입니다. 그리고 다음 거요, 마지막으로요. 언론진흥재단이 5천 명을 상대로 조사하는 건데, 이것도 거의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신뢰도 조사인데, KBS는 2019년부터 작년까지 줄곧 1등입니다. 그리고 MBC는 3등, 2등, 3등, 2등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려는 요지는, MBC하고 KBS가 성적이 나쁘지 않습니다. 1, 2등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게 편파방송, 불공정방송이라고, 물론 그런 사례를 찾자면 찾을 수 있겠으나,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그렇게 얘기하기가 좀 힘든 게 아니냐? 저 자료를 보면. 저는 비교 잣대가 잘못되다 보는 게 KBS, MBC, 특히 KBS는 공영방송, 국민의 방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종편이라든지 다른 방송하고 비교를 해서는 저는 비교 잣대가 다르다고 봅니다. 공영방송, 국민의 방송을 굳이 비교한다면 KBS 자체의 어떤 시간대별로 비교를 해서 과연 과거에 비해서 현재 어떤 신뢰성 내지는 어떤 공정방송이 어떻게 평가를 받고 있느냐? 저는 그것이 더 정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방금 앵커께서 읽으신 것처럼 다른 어떤 방송사에 비해서 좋게 평가를 받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저는 KBS, 국민의 방송으로서 KBS의 위치에서는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약간 이해가 좀 안 돼서 그럼 저 조사가 뭔가 정확하지가 않다는 취지인가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조사했던 저는 신뢰성을 논하기 이전에 평가했던 잣대가 KBS와 종편을 가지고 신뢰성 내지는 공정성을 평가를 하기에는. 함께할 수 없다. 네, 일단 KBS 자체가 국민의 방송,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그럼 KBS는 어떻게 신뢰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KBS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연도별로, 연도별로 과거에 예를 들면 2010년도, 그리고 2015년도, 지금 2020년도. 이게 연도별로 저는 신뢰성을 평가하는 게 더 객관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방금 전 본 자료도 연도별로 해마다 하고 있는 자료이긴 합니다. 전 자료도 있고. 그래서 그전에 예를 들면 2000년도, 2010년도 그런 게 어떻게 평가를 지금 받고 있는지는 제가 잘 몰라서 단하기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국민의 방송, 공영방송, KBS가 타 방송사보다 조금 낮기 때문에 우리가 공정하고 가장 신뢰가 있는데 왜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질문드립니다만. 그럼 KBS의 신뢰도, 영향력 조사는 별도로 KBS만을 가지고 조사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렇게 상대 비교를 하지 않고. KBS가 그러니까 국민의 방송, KBS가 타 종편보다 신뢰도가 더 떨어지면. 종편만 있는 건 아니고요. 모든 신문사하고 종편하고 지상파 방송사가 다 들어가는 조사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평가를 했을 때 다 종편이나 민간 방송사보다 더 떨어지면 이거는 정말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물론 그거는 비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신문사, 방송사, 종편사가 다 들어가는 저런 조사는 어찌 됐건 신뢰할 수 있는 지표 가운데 하나인 것만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보는 건 제가 저 지표는 정확하게. 제가 일부러 여러 개 지표를 가져왔습니다. 그냥 하나만 가져오면. 자료를 봐서 지금 보는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건 일단은 제작진에 있어서 이게 TV 쪽보다는 저희는 라디오 쪽을 주로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패널의 어떤 불공정성의 문제.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좀 부정확한 보도, 심지어 조작 보도. 이런 것들이 국민의 방송, 공영방송, KBS가 과거에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그것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렇게 진짜 심해지고 있다. 이런 것이 진짜 저희들은 불공정 방송의 문제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그런 공정성, 불공정성 논란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문재인 정부 당시에 문제 제기를 하시는 건 알겠고요. 그건 제가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됐는데. 그 전 정부 시절에도 KBS를 향한 공격은 물론 지금의 야권에서 주로 공격을 했습니다만. 늘 있어 왔던 현상 아닌가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정권의 변화에 따라서 경영진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 종사하신 분들의 변화는 사실상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이게 민노총에 소속된 어떤 직원분들이 굉장히 좀 많지 않습니까? 다수 노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박근혜 정부 때나 이명박 정부 때 설사 경영진이 바뀌더라도 결국은 민노총 소속의 직원분들로 인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불공정 내지는 편파 방송을 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런데 특정 노조의 소송 여부와 방송의 공정성, 불공정성은 별도로 판단해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어떤 특정 노조를 갖고 있다 해서 자동적으로 불공정 보도를 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 민노총의 강령도 그렇고 등등해서 나름대로 시각이 시각이 좀 편파적인 기본적인 시각은 갖고 있다고는 충분히 보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불공정하다, 조작으로 갔다는 것까지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좀 편파적인 시각은 전제되어 있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다소 토론적으로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래도 여러 주장을 펴주셔서 고맙습니다.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네, 오늘 사사건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